여러분 귀촌하면 개고생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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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희 집 주차장 만들 공간이에요 여기 집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건데 열심히 아까부터 달람님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빨리 삽질해 달람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주차장 기초를 닦고 있잖아요 실 뛰어놓은거 뭐지? 주차장 왔고 잡은겁니다 아 이거 실 뛰어놓은거 주차장 왔고 잡은거에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어도 밑에가 너무 높고 낮으면 콘크리트 어쨌든 얇고 어쨌든 너무 깊고 하는데 두꺼운건 문제가 안돼 너무 얇은데 깨진다고요 그래서 너무 튀어나오는데 막 까다보니까 흙이 지금 이만큼 나오네 흙 진짜 저 1톤차 분량만큼 나왔는데 이걸 지금 이걸로 놔둬게 있어요 이걸로 그냥 흙 모자라겠다 한나 봐야지 여러분 귀찮아하면 개호생이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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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